네 안녕하세요. 엄준입니다. 오늘이 4일차인가 5일차 운동하는 날이에요. 생각보다 왜 많이 안했냐고요? 아니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하루는 쉬어줘야 돼요. 왜? 원래 근육은 쉴 때 커요. 근데 오늘도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배가 나와있네요.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. 이두 운동이랑 팔굽혀펴기. 뭐 팔굽혀펴기야 뭐 60만 60개 30개 막 해요. 근데 편집을 하기 때문에 적게 할 수 있게 보일 수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팔굽혀펴기 하는 법이랑 이두 운동하는 것 같이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. 네 운동 시작하겠습니다. 1 2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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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